안녕하세요 솔립노원입니다 제가 아 거의 한 20일이 조금 안됐는데요 그때 제가 감자 요만큼을 가지고 평생 감자를 심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 한번 내보냈습니다 자 그때요 제가 이제 감자를 가지고 정창고에다가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휴면 타파를 시키려고 정창고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감자를 가을 감자를 심어 드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게 제가 이제 저희 엄만에서 혼감자를요 캐가지고 2월달에 캐가지고 눈을 다 잘라서 파종을 해봤습니다 파종을 해서 감자 삽목이 되나 안되나 보려고 이제 파종을 해놨는데 딱 보니까요 이제 여기에 감자가 새순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얘는 되게 빨리 올라왔구요 얘는 조금 느리고 이걸 보면 더 느리구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거 지금 올라오는게 있지 여기도 지금 올라오구요 또 이런걸 한번 캐 보면 우리 어 이제서 이제 새순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기랑 요런데 다 나올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오래 오래 걸릴것 같구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게 뭐냐면 또 어디갔지 여기 안나왔네 안나왔어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위로 나오지 않았는데 딱 틀어보면 여기 이제서 올라오려고 지금 문이 텄잖아요 지금 이제 나오려고 되긴 했잖아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휴면타파 휴면타파를 하지 않아서 겨울잠을 재워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을 감자를 심어 드시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저온창고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 상온에다 넣었다가 감자 눈을 잘라서 가을에 심게 되잖아요 분명히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요거는 뭐 일주일 있다가 올라오고 어떤 감자는 열흘 이따 올라오고 어떤 감자는 20일 이따 올라오고 어떤 감자는 또 되게 늦게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무 늦게 새순이 올라오고 이제 뿌리가 뻗고 막 그러는 감자들은 아마 알이 분명히 작을거에요 그리고 감자 심은 밭이 들쑥날쑥 어 단차도 심을거고 자 당연히 그러지 자기야 안그래? 응 어떤거는 빨리 올라왔고 어떤거는 어? 뜬금없이 물어봐 겨울 다 돼가지고 새순이 올라오면 뭐했고요 겨울전에 캐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알이 작을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감자는 제가 눈을 다 잘라서 심었는데 어떤거는 골고 썩었어요 왜그러냐면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제 바이러스 같은게 극성을 떨거에요 어떤거 해보니깐 얘는 안썩었는데 여긴가? 어딨지? 아 여기여기 감자가요 응 썩었어요 썩었잖아 이거 왜그러겠어 균 때문에 바이러스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썩고 골고 그러는게 나오는데 예 감자도 되도록이면 살균처리를 해서 심어야 되는게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그래서 예 만약에 가을감자를 이제 심고싶은 분이 계시다 어? 진짜 그만큼 보다가 평생 감자로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운차고가 있어서 저운차고에 놀았는데요 예 저운차고가 없고 예 조금만 심어서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일반 냉장고에 예 그러니까 이제 쉬면타파가 영상 5도 5도 밑으로 잠을 영상 5도 밑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감자든 블루베리 나무든 모든게 예 다 겨울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깐요 아직 냉장고에 넣지 않으신 분들은 예 냉장실에 넣었다가 가을감자를 심으시면 되구요 이 휴면타파 기간은 겨울잠을 재워주는 기간은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 막 일주일에서 열흘들이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90일에서 100일을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20일에서 한달이면 충분히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감자를 뽀개서 냉장고에다가 잠을 재우지 않고 뽀개서 씹는 것 보다는 일주일 뭐 열흘 20일 정도 그 정도만 재워도 어느 정도 잠을 자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재우지 않고 노지에 파종을 해 놓은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안해준 것 보다는 나을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감자를 정창고에 넣었나 넣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 먹잠시 지금 놀아요 자 어우 추워 오 어우 시원하다 아 춥다 추워 아 여보 추워 빨리 찍고 나갈거야 자 여기가요 감자가 예 10킬로짜리 두 박스가 있는데 저희 아는 형님네서 사온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여기 정창고에 갔다놓은지 한 여름 좀 넘었나 봐 그 정도 됐구요 이 감자를 갖다가 한 추워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아 지금 정창고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게을러서 여기가 한 700정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심지 못했는데요 아 미치겠어 아 몸은 하난데 이거 다행이 어떻게 아우 풀잘한거 봐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자 요쪽에는 이제 가을에 배추도 한번 심어보고 엄마 김장에 드시라고 무슨 엄마 김장에 드시라고요 저 김장에 해 먹을라구요 무드 한번 심어보고 남은 곳에는 가을감자를 심을겁니다 가을감자를 이제 어떻게 심을거냐면 한쪽은 이제 직파를 하고 한쪽은 예 삽목을 해서 새순을 딱 떼어가지고 삽목을 한걸 가지고 심어볼겁니다 자 두가지로 두가지 방법으로 심어서 이제 거름도 거의 이제 똑같이 피우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감자가 이제 삽목한 감자가 더 좋은지 알이 더 좋은지 아니면 직파를 한 감자가 더 좋은지 한번 이제 또 비교 영상을 이제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제가 제가 아까 말을 해다 말았는데 감자가 이제 분명히 8월달에 직파를 하게 되면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이제 썩고 골코 하는게 이제 분명히 있을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볏집 같은거 있잖아요 볏집을 태워서 그 집으로다가 이제 살균처리하고 소독해고 버무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이제 볏집 같은거는 흔해지가 않으니까 예 살균제가 있어요 살균제가 농약사에 가면 이제 살균제가 있는데 나중에 눈을 자르고 예 살균제를 갖다가 버무려서 살균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감자가 상처난 부위를 아무리게 하고 하는 방법이 이제 이제 저도 확실히 몰라요 왜냐면은 가을감자를 솔직히 말해서 한번도 안심어봤고 가을감자 농사 지신 분이 있어요 지신 분이 이거는 감자 삽목하고 뭐 콩삽목 같은거는 가르쳐줘서 저도 테스트하는 단계구요 해보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더 열심히 배워서 소독하는 방법 어 소독해서 뒷처리 후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삽목해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삽목이 되고 어떤걸 갖다 심어야 되는지 더 열심히 배워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저도 실험하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감자를 많이 심어놓을 건데요 저 다 못 먹으니까 감자가 만약에 잘되고 이쁘게 많이 열렸다 그러면 다 사줘야 돼요 저 씨값은 빼야지 그지 여보 빨리 자기도 한마디 해봐 뭐를 감자 많이 사실거냐고 어 어떻게 사라그래 아니 우리가 감자 여기다가 이렇게 어 많이 심어놓으면 잔뜩 심어놓으면 팔로우가 유튜브밖에 없는데 여기 자기가 다 팔았구요 아파트에 전단지 뿌릴래 알아서 연락 오시겄지 자 그러면은요 저기다 여기다 감자 잔뜩 심어놓으면 많이 아니 그냥 열심히 심어볼게요 자 그러니깐요 이제 감자를 삽목행 감자랑 직파를 한 감자가 과연 알 굵기가 많이 차이나고 수확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아 오늘도 바람은 불지만 여름은 여름이에요 날씨가 되게 더우니깐요 괜히 날 더운데 뭐 저기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물 담그고 뭐 살이 까졌네 뭐 해파리가 모른네 그러지 마시고 얼른 집에 들어가셔 유튜브 보라고 얼른 집에 들어가셔갖고 뭐 말 안해도 알지 유튜브나 보세요 이제 남은 휴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에어컨 바람 싹 세면서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그만되며 아 그 말아 말고 이제 에어컨 바람 딱 세고 이제 샤워 딱 하고 누워서 남은 휴일 시간 이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안녕 안녕